뭐하면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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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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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아 지라지마 술 먹고 곱게 가자 가자 아 좋아 아 근데 아직 턴이 많이 남아있어 아 이 시발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그니까 민수 육백억이야 이거 육백억 야 잠깐만 아 잠깐만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뭐 오천억이야 아니 뭐 저게 오천억이냐고 민수야 민수야 야 나 차라리 오벼 차라리 오십억을 오십억을 오 뭐야 야 마우스 안 움직여 제발 제발 움직여 움직여 뭐야 안돼 이상해 제발 움직여 아잇 아잇 어 어 어 다행이다 아 뭐야 이거 왔어 아이 클릭이 안돼 괜찮아 괜찮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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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민수야 여기 어떻게 넘어가 여기 어떻게 넘어가 여기 어떻게 넘어가 아잇 가라 성 알자나 성은 항상 마지막에 폭탄간거 당첨 가라 민수 가자 민수 제발 민수 가라 어 뭐야 아니 마우스가 안 움직여 스페이스바를 눌러봐 진수야 마우스가 진짜 아니 아잇 그만해 으아아아 형이다 그나마 제일 산 땅 그나마 제일 산 땅이야 아잇 형이 인수했어? 나를 위해서지 아 너를 위해서다 어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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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내 땅에 도착했어요! 슛! 좋아! — —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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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아 내 동생 사천억 밟았어 나는 2900억 밟았어 아 아어 민 수도 밟았어? 나는 2700억 밟았었고 너는 4000억 어어 나뭇갚은 피키지 이 시X 힛 아~~~!! 야 너~~~!!!!! 이 찰 nicely 녹아~~!!! 씨바~~ 오늘 다 잃었어 씨바..!!! sky 멀리ings partis nuestro daremos 브이로그 진짜 이 시발 떴어!!! 뭐 파게스란!!!! X깍네 진짜 아 잠깐만 모니터 부서... 아니 부서진 줄 알았네 접자? 동생아 동생아 접어 접으면 되는 거야 접으면 되는 것이여 민수야 접으면 되는 것이여 이게 다 형 때문이야 개소리 집어치우시고 이 형 때문이야 이게 알았어 알았어 응 그래 개소리 들어줄게 응 알았어 저 혼자 할 때 이렇게 안 털리거든요 혼자 할 때 절대 근데 이게 민수랑 하면 털려 민수가 좋은 카드도 아니고 괜히 똥달고 혹달고 하다가 혹달고 노래 부르다가 성대가 찌던데 진짜 여러분들 그래 내가 자격이여 좋은 카드도 없고 좋은 카드도 없고 이렇게 털리는거야 여러분들 애초에 형이 현재를 더했으면 아까 먹은거 간단 종족 랜드마크로 먹고 하는거지 어? 그래 그래 나 축하한다 그래 축하한다 일단 내꺼 충전해줘야돼 왜냐면 민수때문에 졌잖아 내가 혹달고 해줬잖아 민수 이거는 형이 갚아야되는 부분 아니야? 어? 하 하 소 소가 먹는게 뭔지 알아? 여물이야 여물어 어..재미없고 아아아아 시X 내 돈 행운쿠키에서 1억 뜨면 돼 시X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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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러분 이게 안되겠네요 예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닙니다 나 나 얼마 받고 형 얼마 밟았다고? 나 2700억 밟았었지 시X 내 돈 우리 파산형제야 오늘 민수 뭔 땅 밟았는데 뭔가 2700억이야? 내가 뭐 밟..러시안가? 나 나 나 나 뭐 밟았지 나 뭐 핵 밟았지 뭐 나 일단은 키보드 조립 좀 할게 영국을 밟았다네요 영국을 밟았다네요 오 오 나 4라인 떴다 카드 오! 못뒀어 4라인? 응 캐나다 민수 캐나다 넣으면 캐나다 하면 할만한데 어 안해 민수 당장 상점 눌러봐 아 캐나다 아니야 프랑스인데? 프랑스 개좋은데 민수? 어 백퍼건설이다 어? 나 카드 탈퇴한다 나 카드 탈퇴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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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많은 피해자를 내서는 안 돼 아 네 괜찮아 아 근데 돈 많이 안질렀잖아요 그죠? 저희 이 정도면 충분히 재미보고 안하는거죠? 그죠? 아 안하겠다 그거면 충분하죠 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즐겼죠 적은 금액으로 본인은 적은거겠지만 저는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그랬어요 어? 헉 어 오케이 다 다 다 일단 전부다 아 조립했구요 하으 여러분들 다른 스트리머는 얼마 잃었다왔는데 그 어쩌라고요 그게 내 돈이예요? 에? 그게 내 돈이라고야! 아 진짜 아이고 아잇 재민이 심하죠 뭐야 형 알잖아 형은 항상 마지막에 폭탄걸리는거 재밌었구요 여러분들 네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파스 그동안 즐거웠다 마블 시발